미주놀 팀장입니다. 녹음하는 시간이 12월 21일. 저는 이번 달 트레이딩을 거의 끝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조금 일찍, 영상은 올리겠지만 제 휴가를 즐길 거고요. 연말까지. 약속드린 대로 저는 이번 달 들어서 단 하루도 마이너스 없이 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제가 12월 첫날에 여러분에게 추천 종목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이 주식 안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할 물론 우주여행 멤버십이죠. 이 영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주여행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해야 되는 이유. 듣기 싫은 분들은 가세요. 왜 자꾸 낙은 애들이 와가지고. 듣기 싫은 분들은 가세요. 저희 미주놀은 미주놀 가족들하고만 놀 거니까 2만 7,300명이나 되는 이 어마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보세요. 2만 7,300명이 집 앞에 줄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목 잡고 쓰러지지. 자 보십시오. 멤버십 영상. 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뻥가 아니에요. 멤버십 영상만 1,284개예요. 역주행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쭉 내리다 보면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일본은 날짜를 다 적죠. 그래서 12월 1일 날. 12월에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쪽.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날 제가 바닷가 지수한다고 공약했죠. 어떤 영상인가 볼까요? 12월 첫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첫날. 매월 1일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자 12월 첫날. 12월 첫날 제가 코인 8인방 추천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라. 제 어카운트에 정리된 코인 8인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죠. 제목도 12월에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종목. 안 사면. 놓치면. 자 한번 볼까요? 몇 프로 올랐나? 자. 말하죠? 일봉. 12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12월 1일. 여기죠. 12월 1일. 그렇죠? 이 날이에요. 12월 1일. 자. 오늘 이때 추천했을 때 마라가 12불 41센트네요. 몇 프로 올랐죠? 105.74%. 정확하게 21일 만에 100% 올린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여러분이 미주놀 우주여행 멤버십에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두 번째는 우주여행 멤버십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봤는데도 왜 안 사셨는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야기가 뭐죠? 저의 과거를 다 끄집어내면서도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머리털 나고 돈을 내고 배운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와 배드민턴이다. 저는 누구인 게 뭔가를 배울 때는 그 선생님의 뼛속까지 다 뽑아먹는다. 죽으라면 죽는 신형하고 드라이버 500개 치라면 1000개 치고 퍼팅 연습 2시간 하면 4시간 하고. 왜 여러분은 우주여행 멤버십 챔피언 A반인데 이 종목을 안 사셨습니까?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곰곰이 도끼 잡고 뼈 때리며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떠먹여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영상을 올리는 12월 1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살짝 좀 주춤하지만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자들이 정말 많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몇십 명씩 가입하던 때인데 제가 종목 추천해서 엉망이 됐으면 바보 아닙니까? 저 그렇게 똘박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선정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저 종목을 선정했을까요? 작년 이맘때도 그랬잖아요. SMCI 350% 간. 제가 350% 간 거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아니 왜? 선배들은 왜 저런 걸 팀장이 추천해도 안 사지? 여러분도 똑같죠? 그게 한 발 빼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발 빼고 그냥 편식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멤버십에 들어도 그냥 입 쫙 벌리고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영상을 들어보시면 코인 8인방을 매매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 무엇이 리스크인지, 왜 저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말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반복되는 습관 올해 안에 다 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2024년 1월 얼마 안 남았죠? 열흘 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여러분을 미즈놀 멤버십으로 초대합니다. 오라고 할 때 오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불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